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봉퇴기TV에요 제 화이팅 오늘은 바쁜 사회인들은 항상 식당가서 밥을 못 먹으니까 차에서 먹잖아요 저도 차를 좋아해서 바쁘지도 않는데 차에서 밥을 먹어볼거에요 컨셉 바꿨어 먹방을 찍을거에요 먹방 봉퇴기TV 칼 ASMR 오늘 내가 준비한건 우리가 편하게 구할 수 있는 도시락 편의점 도시락 그리고 나는 편의점을 많이 타는 닭다리 누구나 다 좋아하는 핫바 먹어볼거에요 감정스러워 코카콜록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우와 우와 진짜 서랍 이게구나 아니요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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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잘 삼먹는 거니까 공간이 좁아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이해해주세요 근데 맛있어 아 명피고 있기만 불고기 메추리아 볶음김치 찹채 찹채 너 미안해 농대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나중에 해줄게 진짜 맛있어 응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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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었어요 한 발에 치킨 먹어볼게요 아 못말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콜라 먹고 시원하게 들어버릴게요 콜라에 시원하게 PowerPoint 이거 먼저 먹을까요? 이거 먼저 먹을까요? 치킨 먼저 먹을게요 매장은 소중하니까 가루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맛있어 맛있어 고기 고기 시즈가 반 남았어요 시즈가 반 그런데 쫀득쫀득 시즈가 반 남았어요 아, 스멜 아, 스멜 남자 강사비 binds 왜 징구 사왔어? 징구 사시기 한글자막 by 한효정 도시락과 치킨과 합박 좀 세게 먹었어요. 바쁜 사회인 분들 기니 거르지 마시고 저처럼 차 안에서라도 꼭 사드세요. 요즘 편의점에 도시락 잘 나와요. 그리고 새로운 콘텐츠 먹방 새로운 모습 많이 보여 드릴게요. 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. 사랑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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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